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김용민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 양반과 관련한 스캔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만 보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권력층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일단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한결의 경향까지 한 목소리를 내면 아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검찰발 소식은 일단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유재수 씨 이분은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인데 이 양반이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감찰이 중단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이 봐준 거 아니냐 유재수를 봐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그때의 일을 두고 직권남용을 했다. 봐줘서는 안 될 비리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그리고 또한 검찰의 어떤 의도가 서려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목요일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전광훈 구속촉구집회를 엽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내일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빤스 목사. 이 사람 지금 비호를 받고 있어요. 검찰로부터. 내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제 검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투쟁하는 걸 보면 청와대 앞에서 한번 대통령 면담 신청하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 사람도 체포가 됐거든요. 종로경찰서가 체포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과적인 것도 아니고요. 벌써 이게 지난 여름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을 치고 판낮 없이 소음을 유발하면서 심지어 대통령 외교 행사까지 엉망으로 만들면서 해서는 안 돼. 정말 지나가는 아이가 들을까 봐 귀를 막아주고 싶을 이런 막말 폭언 쿠데타 선동 이 발언들을 버젓이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전혀 전광훈을 손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금 빤스 목사 전광훈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으로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나무가 주최는 전광훈 구속촉구집회 구속촉구집회 여러분을 모십니다. 지하철 3호선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전광훈 구속촉구집회 내일 아침 10시 평화나무가 주최하는 전광훈 구속촉구집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빤스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로경찰서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종로경찰서 서장 큰 꼬리 오싹하겠죠. 시위를 좀 보여줍시다. 내일 종로경찰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10시 아침 10시 전광훈 빤스 목사 구속촉구집회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내일 용칼은 그래서 아주 일찍 하겠습니다. 아주 일찍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가가지고 목청 높여서 빤스를 구속하지 않는 이 종로경찰서의 행태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안국역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광고부터 우선 좀 하겠습니다. 비타샵 그린스무디 광고가 되겠네요. 자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조윤호 기자가 그린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와 이 형분 우리 키가 커졌나 봤더니 키가 커진게 아니라 살이 쏙 빠진거에요. 아주 건강하게 쏙 빠졌습니다. 자 그린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입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스무디를 김용민 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린 몸매 과체중주의보 그린스무디 다이어트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네 그래요 이런 혐의 때문에 구속영장 치는 것은 뭐 검찰이 응당이 할 일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영사 등으로부터 차량을 비롯한 각종 편의와 잔여 유학비를 포함해서 모두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 자 마지막 부분 보시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특별감찰반원 이분은 지금 완전히 반정부 인사가 돼버렸죠. 표상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런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런 의혹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쳤어요. 왜 지연 수사를 했을까 왜 늑장 수사를 했을까 거기에 부당한 목적이 깔려있다면 그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점이 사실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 이 사람의 폭로가 있었다면 그때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수사가 지금 거의 10개월 다 돼서 10개월 다 돼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유재수의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유재수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과도하게 지금 수사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비위는 비위대로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와서 수사하는 이유는 뭐 누가 봐도 뻔합니다. 지금 초점은요. 유재수가 아닙니다. 유재수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분명히 비리첩보를 받고 또 조사까지 했는데 중간에서 감찰하다가 말았는지 감찰하다가 말았는지 이 부분입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 고위 인사 심지어 대통령까지 노리는 것이다. 라고 봐야 정확할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추천됐고 이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이 됐는데 비위가 드러난 인물이 파면 수사 의뢰 대신 승승 장관이 정상이라고 말았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가 참여정부에서 일한 인연으로 현정권 실사들과 친분이 있으며 그것이 감찰모마의 배경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구도로 보면 아무래도 이상해요. 유재수 이런 사람 비위가 있고 이 비위를 옹호했다면 결국 뒷감당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인데 누가 이 사람을 뒷받침해줬나 지지해줬나 또 이런 비위를 말하자면 감싸줬는가 있다면 그 실제 드러내서 혼조를 내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지금 검찰의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국 죽이기? 조국 한 사람 죽여 뭐합니까? 그분은 지금 법무부 장관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일 땐 위협이었지. 자기들의 인사권 예산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검찰개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국 수사 자체도 검찰개혁 하면 이 꼴 당한다. 함부로 검찰개혁 입에 올리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SJA님 김용민 PD 열애설만큼이나 무리수인 검찰의 조국이었기 참 씁쓸하네요. 김용민 이가 왜 열애설이 나면 안 될까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노차 말씀드렸죠. 무슨 스캔들이 나면 믿어달라고 사실이 아니라서 믿어달라고 제가 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씁쓸하네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검찰의 조국 범죄 엮이는 김용민 인의 열애설만큼이나 무리수다. 아 참 아 이거 안 되겠어요. 구인 광고를 하나 내서 저하고 스캔들 엮이실 분 모집합니다. 급구합니다. 신문 광고라든 내든지 얘기하세요. 인생을 다른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폴리아모르를 묶고 있다고 열 외설 열 외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열 외설이라니 열애설이 아니라 열 외설 선발 기준 선발 기준 너무 아름다우셔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참 애매합니다. 그래요. 차마 읽을 수가 없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감찰 중단을 세 사람이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독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감찰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박형철 그리고 백원우 그리고 이인걸 이런 분들하고 논의했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쪽은 당시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데요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은 모양이죠 조국 전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 또 이 양반이 과거에 윤석열 씨하고 같이 일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검사 출신이죠 박형철 씨 그렇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유학비 관련해서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다음 더는 감찰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3월에 금융위원회의에 사표를 냈는데 조국 전 수석 쪽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건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사직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판단은 어려울까요 이런 정도의 비위가 정말 뭐 진짜 이 사람 해임시키고 아울러서 탈탈 털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그런 문제인지 통상의 사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봐준 게 맞는지 사직 처리하는 걸로 이 사람 공직에서 그만두게 하는 걸로 공직에서 그만두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한 것인지 물론 그 뒤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부산시에다가 아 이 사람 저기 비리가 있어서 금융위원회 그만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인지 아 이게 참 불분명해요 검찰의 주장만 놓고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단히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이 뭔가 직권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시우님 김시우님 비행기표 골프채 다 합쳐도 3천만 원 이하라던데 김영란법 정도라던데 특수부가 또 설레발을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잡범 정도 비리는 맞는데 뭐 아주 심각한 구소적 권력적 작용이 작동한 그런 비리라고 보긴 어렵다 개인 비리 정도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판단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유재수 씨의 금융위원회 사표를 받는 걸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사람 사표 받고 끝내느냐 끝까지 물건 들어줘서 아주 어 가루가 되도록 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이라면 우리 나경원 건도 그렇고 황교안 건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대박 증거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들이야말로 아주 엄격하게 엄격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뭐 조국같이 할 건 기대를 안 해요 그의 반의 반 정도만이라도 수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고발인 조사만 하고요 피고발인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그림이 잡혀요 지금 나경원 황교안이 왜 이렇게 비호를 받습니까 왜 두순을 받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지금 조국을 넘어서서 청와대 여당 다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하면 혼내겠다는 겁니다 폐줄라님 백불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지금의 이 검찰을 폐줄라 폐줄라? 겁대가리가 상실돼서 그런 것이다 하긴 뭐 아 좀 안타까워요 지금 검찰만 지금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북한 일본 미국도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청와대 앞에 저 빤스 일당들도 지금 대통령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참아야 됩니까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되나요 우리 대통령님 참 신사적이네 인격적이네 이런 걸로 종결해도 되는 건지 쉽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총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탈 수가 있어요 사실 검찰개혁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친구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조지는 거 봐요 이 인간들은 그래도 저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안 건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직후에는 아예 문 대통령 가족도 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 대통령 가족 아무리 털어봐야 뭐 나올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조국은 지금 뭐 털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반신불수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검찰 이런 권력집단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집단이 무슨 모양새로 괴물이 될지 저는 그림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안 보이나요 김호준 김용민의 가장 큰 문제점 재미가 없어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존나 죄송하네 이 상황에서 재미가 있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야당이 되면 야당이 돼서 방송 다 잘리고 그러면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뭐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계시던가 저도 그래요 제가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시대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들레즈님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으신가 저 보세요 윤석열은 꽃놀이패야 지금 이렇게 질주를 해나가도 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발표도 꽃놀이패라니까 윤석열은 우리 저 바로 그녀님 윤석열 대권주자 급부상 그래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윤석열은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게 윤석열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 걔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개싸움 개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참 예 그리고 또 중도층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전에 부산역 가면서 택시 운전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을 누가 발탁해서 검찰총장 시켰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윤석열이 나쁜 건 맞는데 그 누가 검찰총장 시켰냐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자기들이 이렇게 시켜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느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심지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거예요 어 윤석열 주변의 인사들 있잖아요 한동훈 비롯해서 이 인간들 다 정리하자는 겁니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버려 두지 왜냐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내버려 두고 윤석열의 수족이 될 만한 인간들 지금 이 정말 검찰을 최고의 권력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이자들 이자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하라님 문 대통령 무능 얘기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런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부분 아 대통령께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빤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대통령께서 그러신 데엔 또 다 나름대로 어떤 어 의지와 또 철학이 있으시겠지 그렇지만은 이 중도층들은 아니 권력을 줬는데 저 새끼들 왜 내버려 두지 어 아니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잖아 왜 걔네들 못 건드려 뭐 캥기는 게 있으신가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달라요 기초질서의 문제 기초질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거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문 대통령 개인을 욕하는 거는 그래 내가 참아줄게 뭐 내가 나름부터 권력을 쥐고 있는데 어 나는 뭐 권력을 쥐는 순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어 그런 국민들의 돌던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해줄게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신 시민들 효자동 주민들 또 심지어 국립 서울 맹학교에 우리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 이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참 답답합니다 경찰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종로 경찰서장에 종로 경찰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임명하고 싶어 진짜 얄짤 없거든 그 양반은 공중도덕질서 이건 양보하지 않습니다 얄짤 없어요 진짜 자 여러분 이제 유재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석 유재석이래 죄송합니다 유산슬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유재수를 만약에 구속 하게 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은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조국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입니다 봐요 다음이 조국이라니까 조국으로 끝날 일은 또 아니야 조국 전 장관의 자체 판단이었는지 정권 실세가 가녀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를 청와대 고위층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별다른 근무한 인연이 없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정치권에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뒷배로 거론된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가 구속되면 다음 조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국으로 자 여러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언론도 어느 언론도 검찰 말을 받아쓰지 않는 언론이 없습니다 다 검찰 말 보도예요 이게 사실 검찰이 이 수사에 주도권을 쥐고 있죠 지금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조사 수사 대상이고요 절대 값과 절대 을 을 정도가 아니죠 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점점점점 개 개 절대 개예요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릴레오에서 했던 말인데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취재한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몇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간 대부분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보아봤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유재수를 만약에 구속했을 때 유재수의 이익이 조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엮어야 다음에 조국 구속영장치 이하 좋잖아요 그렇죠 앞서 가족수사건은 조국 전 장관이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재수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어차피 기소할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도 진술거부권 행사로서 법정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만 경향신문은 이마저도 진술거부권을 아 경향신문이 아니군요 다른 많은 기자들이 유재수건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킬 것인지 주목하고 있더군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아무 관련도 없다 앞서 경향신문 보도도 그렇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것도 몰랐고 서로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것도 검찰은 잘 알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과 엮어서 볼륨을 키우려는 것 같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김영란법 시행 시기 문제도 있었다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런 골프채 항공권 이런 뇌물인데 크게 문제되기는 어려웠을 시점이라는 얘기죠 박형철 백원호 조국 세 사람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합의해서 백원호 비서관이 금융위원회 유재수가 몸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에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조처하라 한 뒤 종결했다 뭐 그냥 봐줘라 잘못 없다 이 차원이 아니었네요 아주 어미 책임을 물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인데 하하 오늘 신문에서는 박형철은 조국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검찰 바의 보도로 나왔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는 흔한 공직자 비위일 텐데 작년에 김태우 수사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에 관한 것을 고발했다 흔한 공직자 비위인데 김태우가 이 건을 엮어서 공직자 비리 정도가 아니다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아 예 김태우 그리고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현 검찰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뭐 추정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만 이걸 묵혀두다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최근 조사를 시작했고 김태우가 2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가 관전 포인트다 이 부분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동부지검이 계속 다루게 되면 유재수 비리에 대해서 개인 비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가져가면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 사실 중에 조국 전 장관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두 개뿐이라서 구속영장을 치기 어렵고 기소해도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가 가능할지 회의가 많다 또 국민들이 똑똑해서 또 법류가들이 많잖아요 아이 그거 가지고 조국 유죄 참으로 받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아 재판 중임에도 검찰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 부인권으로는 어렵겠다 유죄수권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주목할 게 있습니다 검찰의 최근 동향을 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 라고 하더니 다음 대검찰청에서 각 지역 지청 일반형사부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비디에 대한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대검찰청에서 부패 관련한 비디를 수집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유죄수권을 다루게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수사지휘 책임자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한동훈 휘하에 있는 거에요 한동훈 휘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둘 다 한동훈이가 쥐고 흔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역시 한동훈 내 그림 한동훈의 작품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한동훈 스타일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막 팠단 말이에요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와 그럼 바로 또 옆에 가서 또 팔고 안 나오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그 집안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이 바로 한동훈식 수사라는 거에요 자 중앙지검으로 가나 대검에서 수집하나 다 한동훈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을 드문드문 설명했는데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좀 잠시 모습을 감추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을 외쳤던 대표적인 경찰이 바로 황우나 대전경찰청장입니다 이 양반에 대해서 김기현 울산시장 지금은 전직이 됐습니다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김기현씨가 지금 재판에서 좀 유리하게 된 모양이죠 된 모양이죠 그랬더니 바로 황우나에 대해서 직권남용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우나가 청와대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오늘 있더만요 역시 검찰 발 기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황우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어요 공수처 설치를 그동안 주장해왔던 책 보면 청와대와 여당 특히 조국 전 수석이었는데 지금 청와대와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권으로 직권남용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부패 부정 비리 첩보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리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보고 야 까불면 너희를 가평 잣댄다 가평 잣댄는 거야 까불지 마 공수처 설립치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반란표를 던지시지 이런 사인이 아닌가 저는 강력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아닙니까 이 양반이 지금 시행령 차원의 검찰 예역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수사에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하는 수사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털고 있는데 이러지 말자 모양새도 안 좋다 아니 저기의 상서를 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지시가 미치지 않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조국 일가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름 중재안을 냈어요 그게 직권남용 이라는 거예요 뭐 그걸 압박을 했습니까 뭐 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줬습니까 근데 직권남용 수사를 하겠다는 거야 야 야 말도 못하겠다 야 어 어 제안도 못하겠어 어 어 이렇게 그냥 한번 제안을 냈는데 수사를 해 골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영하님 말씀 잘하셨네 검찰은 건드리면 죽는다 이 논리에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검찰 제역을 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다 표적 삼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아 진짜 우리 건들지 마 어 야 왜 우릴 건드리냐 너희들 가평 잣댈 수가 있어요 잣댈고 싶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런 검찰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을 날리자니 그것도 참 모양새 빠지고 말이죠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동훈이 보내는 겁니다 한동훈이를 비롯해서 지금 어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좀 어 이게 세상이 너무 간단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 아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형님이요 아 이거 시발 너무 왔는데 넘어온 거 아니야 어 그렇다고 또 칼을 뽑았는데 이걸 다시 칼집에 집어넣기도 모양이 응 안 나고 만약에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이건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지배권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은 두 가지에요 우선 검찰에 윤석열을 뺀 나머지들 다 인사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드시 관철해내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훈이 보낸다고 될까요 답답합니다 인사조치가 갖는 상징성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한동훈 아니고 한동훈보다 더한 놈들도 있겠죠 한동훈은 지금 그 개인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 됐어요 조국을 털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이 세력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쳤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재수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